자,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전통활속인 북풍 체험장입니다. 여러분들 발밑에 보시면 발자국 등이 그려져 있고요. 내려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왼손 재미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서 있는 곳은 사대라고 합니다. 활선호 장소를 운영하고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1, 2, 3 관역까지는 145m입니다. 우리 국군 경기는 145m 경기라는데 평소에 활을 쏘시는 분들은 활을 전문적으로 배우시는 분들이 쏘는 관역이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활은 체험형 활입니다. 힘이 약한 활이기 때문에 멀리 날아가지가 않아요. 전문적으로 활을 쏘시는 분들은 여러분 앞에 있는 활의 한 3배 정도 더 강한 활로 쏘십니다. 여러분의 쏘는 관역은 이 앞에는 30m 체험관역을 향해서 활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활을 왼손으로 들어보세요. 팔을 앞으로 쭉 펴시고요. 자, 제가 쏘는 설명을 지금 드릴 테니까 개인 행동하지 마시고 설명을 잘 듣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위라고 합니다. 시위가 시위가 팔 가까이 있으면 당겼다 쏘면 자기 팔을 먼저 때립니다. 맞으면 무척 아픕니다. 그래서 시위가 팔 가까이 있으면 당겼다 쏘면 자기 팔을 먼저 때립니다. 자, 그래서 팔을 바깥으로 돌리는데 팔과 시위 사이에 자기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활을 돌려잡으세요. 손목을 꺾지 마시고요. 팔 자세를 돌려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시위 가운데 보시면 하얀 매듭이 있습니다. 이거 먼저 보시고요. 이곳에 화살을 키웁니다. 아무데나 화살을 키우시면 안 돼요. 하얀 매듭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화살 하나 뽑으시고요. 왼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화살을 가운데를 잡아주세요. 선생님, 끼우지 마시고요. 자, 이거 화살 뒤쪽 끝을 보시면은 깃이 세 개 있습니다. 빨간색 깃 두 개, 하얀색 깃 하나. 빨간색 깃이 시위 줄 쪽으로 붙도록 오게 해서 시위에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끼웠을 때 신색 깃이 신색 깃이 여러분 오른쪽 방향으로 확인됩니다. 자, 끼우세요. 화이트 칼라.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손가락 네 개로 화살 밑줄을 잡으세요. 밑줄 당기지 마시고요. 엄지손가락은 시위 안쪽으로 돌려서 화살을 잡으세요. 이렇게 내리십시오. 자, 세 가지 동작으로 세 가지 동작으로 활을 쏘게 되는데 활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것을 거구 줄을 당겨서 관역을 조준하는 것을 만장 그다음에 손가락을 다 놓고 화살을 관역으로 보내는 것을 발치라고 합니다. 세 가지 동작으로 제가 먼저 시범을 볼 테니까 쏘는 것을 잘 보시고 나중에 쏘는 것을 잘 보시고 나중에 쏘는 것을 쏘시면 됩니다. 팔 내리시고 가만히 계세요. 자, 여기 보세요. 팔 드시면 안 됩니다. 거구 만장 팔 자, 쏘실 때는요. 힘껏 당겨서 쏘실 때는 손을 다 놓으셔야 됩니다. 손가락을 놔야지만이 발사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손가락을 빼시고 화살을 주먹에 올리세요. 쏠 때는 이렇게 주먹에 올리고 쏘시는 겁니다. 자, 올리셨죠? 손가락 빼세요. 두 번째 손가락 빼세요. 이렇게 올리고 쏘시는 겁니다. 왼손으로 관역 상단 좌측 꼭지점을 향해서 첫 발을 쏘아보시면 여러분들 팔 내리세요. 꼭지점을 향해서 첫 발을 쏘아보시면 화살이 대체적으로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왼손이 관련이 안 돼 있어서 발사를 무슨간에 오른쪽으로 탁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화살이 오른쪽으로 픽 날라가요. 그럴 때는 활을 왼쪽으로 쏘시면 날아간 만큼 관역을 벗어낸 만큼 왼쪽에 갖고는 쏘시면 됩니다. 짧은 거는 불어주고 넘어가는 거는 내리고 이렇게 해서 잘 조정해 가시면서 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멀리 쏘는 일이 옮투러 가십시오. 아시겠죠? 멀리 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활을 뺐습니다. 서로 싸우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발을 제가 구경 넣어드릴게요. 자 관역을 보시고 거구 발을 들고 만자 신껏 당겨서 관역을 줘준 내리세요. 발식 자 손을 놓으셔야 됩니다. 손을 놓으세요. 가위바위보 손을 놓으세요. 손을 각자가 이제 마시고 손을 손을 놓아야 돼요. 손을 줄을 놓아야지만이 나가는 겁니다. 세 손 쏘고 오셨어요. 어릴 적에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